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투입하기로 한 4조 원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해 16조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사스, 메르스와 비교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코로나19 사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.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 촉진입니다. 우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살 때 100만 원을 한도로 개별 소비세를 70%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 체크카드,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도 지금의 2배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을 사면 10%는 환급해줍니다.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%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%를 더 주는 일자리 쿠폰을 비롯해 휴가, 문화, 관광, 출산 등 5대 분야의 쿠폰을 지급합니다.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분의 50%를 소득세, 법인세에서 감면해줍니다. 이와 함께 6조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후 두 달 안에 75%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경을 포함해 26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.